지난 주말 뉴욕 맨하튼 할렘에서 강도 미수 사건으로 우버 운전자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도로에 있던 15세 소년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승객이 타고 있던 우버에 강도를 시도했고 차 안에서 총이 발사되어 보도에 있던 10대 소년이 이에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버를 타고 있던 승객은 부상을 입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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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